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갑자기 브랜드 체이스가 하고싶어졌다 그쵸 어 브랜드 체이스가 아직 살아있나 그거 서비스 종료하지 않았을깡 나와있나 글쎄 소식같은거 전혀 들어본적이 없어 없는거 보았니 핑크콘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나도 엄청 했었는데 엄청 했었고 엄청 발렸었어 그래서 접었어 아직도 서비스하나요 오 신기하네 살아있다고 와우 그쵸가 살아있다니 놀라워 그때가 아마 스톤에이지 막 이런거 할때였었을거에요 그쵸 스톤에이지랑 더불어서 장말로 재미있게 짧게 즐겼었어 짧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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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번에 이제 슬슬 서비스 종료가 됩니까 아 우리들의 그쵸가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추억으로 남는구나야 한번 통상통상 해볼까 해요 오늘 통상통상 안했던 것 같은데 통상통상 해보도록 하지 통상 맛을 보여주자고 통상 일렌시아도 서비스 종료되어도 안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일렌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놀라워 통상 누허우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벽해요 사실 라잔 상대로는요 절대로 거너를 안하는 편이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넘치네요 트릭스터가 게임 하마에 있으니까 섭종을 당하지 트릭스터 섭종 됐나요 서비스 종료됐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요 믹스마스터 아십니까 믹스마스터 믹스마스터 아는 사람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믹스마스터예요 그런데 이제 믹스마스터 후속작이요 작년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나왔었는데 그게 한 2개월 정도 서비스 운영하다가 뭔가 수지 안 맞았는지 바로 서비스 종료를 했더랍니다 광속으로 나타나서 광속으로 사라진 게임인데 그게 조만간 또다시 오픈을 한다 들었어 뭔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나온거지 그래서 유저들의 원성을 참다 못해서 사라졌다고 하더이다 그거 저는 진짜 겁나 재밌게 있어가지고요 믹스마스터 2 해보고 싶당 그리고 믹스마스터 옛날거는 정말 진리죠 쿠루미르가 너무 사랑스러웠지 내 사랑 쿠루미르 아 트릭스터는 작년 1월에 사업종을 했군요 저는 아직까지도 뿌역뿌역 살아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트릭스터의 캐시도 바른 기억이 난다 캐시 그야말로 캐시 그거 샀는데 캐시 드릴 캐시 드릴 보수 썩님 안녕하세요 못나니 드럭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반가우니까 한탕 쏴볼까 쏴보자 너 일로 나와 너 일로 나와 아 어 thoughts 탈쾡 자 조심해서 쏘자고 레이저 한 대 맞으면 뭐다 내 목숨은 없다 털컹 오랜만에 쏘네 이 바나나 바나나 맛을 보여주마 아 지전 질컹 모바일 소환사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 쌍라장 퀘스트인가요? 네 디스 이즈 쌍라장 퀘스트 추천 고맙소 박동의 몫이 아우 쌍유 대충 쏴도 맞을 타는 맞고 안 맞는 타는 안 맞는다 털컹 네 앉아주세요 흔들림의 상태가 이상해 흔들림이 겁나 이상하다고 이딴게 총이야? 흐아 흐아 질컹 소환사가 되고 싶어라는 게임이 트릭스터 소스를 가져왔다고요? 흔들림이 여기 있어 흐아 네 게임 이름 되게 이상하네요 소환사가 되고 싶어 쫄컹 흐아 응 으응 응 읭 놀라워 이딴 거 다시 쓰고 싶지 않아 아 그래도 아픈가봐 이딴 게 아픈가봐요 아직도 라잔 잡으시네 오늘 최초의 라잔인데요 최초가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보는 라잔입니다 그리고 모난에서 라자는 위험둥이야 득템 득템을 하자 이 모든 것은 득템 때문에 하는거지 득템 헌터랩 몇인가요? 아 저는 헌댕 오늘 400 찍었습니다 400을 찍어부러세요 400이요 헌댕 400이다 기가 막혀 왜 내 탄이 안들어가는것처럼 보이지? 어 왜 탄이 노 데미지처럼 보였을까 왜 이럴까 전환 백컹 아직 반도 못오셨네요 분바라세요 아직도 선배 헌터들 눈에는 어 이렇게 에밭처럼 보일 뿐이지 걱정 마시라 나는 분발 준비 완성되었어 굴러야지 굴러야지 어 나 쐈으면 나 맞았는데 저거 으악 쏘시고 장전하시고 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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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와 스네이크샷 출컹 철컹 으하 후하 철컹 엉덩이 내 통상탄을 바꿔주갔어 흐아 철컹 후야 굴러 잘하는데 어 회복은 잘쓰는디 노탄 에이 노탄 흠 흠 흠 흠 철컹 후하 녹두르님 삼수리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래서 수레타는거 보러가면은 꿀잠자더라구요 그렇습니까 하하하하하 꿀잠을 못재겠는디 으잉 오늘은 막수레 냄새가 안나는디 오오 오늘은 정말이지 삐리바리 끝이에요 자 라잔이 바뀐거 같은데 어 이거 잡고있기 싫은디 자 다음 라잔으로 바꾸자고 어디를 간건가 라잔 내 녀석은 어디를 간건가 라잔 라잔 바톤터치 참으로 절묘합니다 으응 으응 뭐야 왜 나 집에 돌아왔어 아 지존 방향치 와아 대단해 어느 게임에서 전지 간에 이 패시브는 정말 지울 수가 없구나 왜 집이야 어 나는 패기 넘치게 라잔솔프를 하고 있겠어 으응 해보로 라잔솔플 하면은 무슨 맛일까 궁금해 죽겠네 해보라잔솔플 해본다 자 슬컹 비소 본능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보로 라잔솔플 불은 무슨 맛일까 탄이 자꾸 먹는디요? 어 팔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어 어 음 탄이 없어? 으아 탄이 없대 아우 왜 장전했어 어 어 음 신기하구나 정말이지 신기하구나소 호잇 불러 조준 반드시안 호잇 불러 уб 술에 오시고 5초만에 클리어하는 분이 있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마요 어째서? 왜그러시? 어째서 왜죠? 그러게요 방어력이 413인데 그래도 건어지구는 단단한 방어력 아니겠어? 단단하지롱 꺼내두시고 쏘시고 머리를 쏴 탄이 없어 절컹 미묘하게 빗나간다 절컹 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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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수레 이수레의 상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감 이수레야 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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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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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컹 머리통을 쏜다 안 투 원 아 투 아 절컹 빽 으응 자 실용시 싫어 싫어 가까이서 쏜다 어머 멋진 해보 굴러라 굴러라 장전해라 조준해라 쏘랏 호호 궁디를 쏴 죽었어 돌아보러 갔어 아이 장전 제가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습니까 그래부이요 이런이런이런 후아 보는 눈에 없구만 이 상황은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요 응 안전화 방어 신에게는 비약이 겁나 많이 남아있어 나 블라블라 비약 아까운데 모스조키 오피 후하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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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비약을 썼으면은 굉장히 아까웠겠지? 음 현명하다 헌터야 참으로 현명해 레이저 각이었는데 어 살짝 살짝 위험했었어 하지만 난 나의 운을 믿어요 해보건에게 속성탄은 필요가 없나요? 글쎄요 별로 좋다고는 생각 안하네요 해비보건은 느려 쏘는게 느리기 때문에 글쎄요 글쎄요 속성탄 속성탄 해보를 가져보지도 못해가지고 많이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빰 빰 빰 후이 후이 찰칵 하복지 하복지 윙 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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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찰칵 속성 속성탄 지어는 역시 카우스 윙이죠 카우스 윙이요 후아 불러 잘좀 쏘요 후아 조준 쏘시고 불러 또 쏴부러 나 갈아 Med 뜨 själv 녹點 오우우우우우 어서 으아아아악 이딴거 맞을 뻔 했어 놀라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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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우우우우 너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이런 신기한넨서 coated intellect 아까 부터 자꾸 라잔이 제 비비탄같은 통상탄을 막고 자꾸 자빠져요 데미지 딜링이 어느정도 되는건가 아니면 제가 막타를 잘 노리는거입니다 막타신공이네 귀신같은 자 가라 몬스터볼 라잔 포획하는데 성공했어 쌍라잔 퀘스트 간단하게 덜파이브를 했다 간단하진 않았지만 어 간단했네 간단 ㅇㅁ님 ㅇ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쌍 라잔 상대로 그것도 건어 직업군으로 하나도 안탔어 나 조금 잘해졌는데 어허허허허 음 충건을 잘쓸려면은 많이 써야되겠군요 충건 음 음 음 음 음 음 딜준건 정말 어렵던데요 어 저도 한번 고어 상대로 한번 동경의 눈길을 가득 받은채 해봤는데 오마이갓 헤에에에에엥 여왕지 치어라 여러분 치마 한번 베터져 가 아까워 오 오 오 오 오확 보상 주 크아 득템했다 신은 득템하였습니다 마비상곰이나 부르사 아주 좋소 뭐 1슬롯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 정도면 아주 좋아 캬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종결에 근접한 마비 쌍검을 만지게 됐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뭐지? 복이 오고 있어 쌍검으로 전직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쌍검의 도사가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간달부님 퀘스트였는데 자꾸 저한테 종결에 근접한 쌍검이 오고 종결이 오고 그렇네요 너무 좋네 고맙습니다 간달부님 너무 좋아요 마비 쌍검이암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퀘스트는 주인한테는 종결무기가 안 와요 아 핑크색이야 핑크색이잖아 좀 핑크핑크하네요 아 일단 이건 좀 보류 한번만 좀 내비 두자 핑크핑크하다 핑크핑크 아 괜찮네 이거 룩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볼 때마다 좀 아리까리한 룩인데요 이거 무슨 룩입니까 뭐야 이거 삼지창인가 뭔가 모르겠어 여기서 복을 다 쓰시고 아 4G에 가서 아 지금 4G에 있을 복을 지금 다 여기서 쟁취하는 건가 큰일 났어 이거 겁나 큰일 났어 빤스도 핑크였네요 그러게 좀 핑크핑크하다 핑크핑크 핑크핑크 오 괜찮네 오 괜찮네 헛사 켜 저기네야 예리도가 아름다워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핑크핑크 핑크핑크 오우 예 핑크 크아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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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일라 이뻐 쌍돔의 도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어 아주 좋아 여우여우 쌩큐 이제 해머만 나오면 되는데 정말로 고양이 해머 종결만 나오면은 진짜 모든게 만사오케일텐데 아 고양이 해머가 없어 아이디도 핑크색 모자도 살짝 핑크색 핑크 그냥 깔맞춤 해버릴까 핑크 마비 쌍감을 위해서 핑크 세트를 하나 맞춰볼까 마비 쌍검이 있어서 배가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난 너무 좋다 마비 쌍검 같은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너무 좋다 오징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렌타님 키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신색의 변경은 고어에스를 추천드립니다 고어에스가 아무래도 전신 색깔이 바뀌지 네네네 모자를 머리를 써봐가지고 아는데 고어세트는 색깔 변경이 상당히 다양했었었지 맞나? 아닌가? 몰라 몸뚱 아래 안 바꿔봐서 몰라 자부와 자길 풀셋도 예뻐요 그렇습니까 예뻐? 그렇습니까 샤그르마그라 토벌하기 큐스토 해보도록 하자 네 박덕애봉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핑크핑크 감사하우 이게 다 여러분의 공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하하하 아주 좋아 하하 나무 좋아 남캐 풀셋은 고어에스가 간지에요 그렇습니까 풀셋을 맞출 생각은 없어 음 당연한 말씀이지만 풀셋을 맞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밸런스형으로 하나 맞춰보자고 밸런스형으로 드디어 쌍검 세트를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는 건가 나하 아 만들어야 될 게 근데 너무 많아요 어제 먹은 종결 렌스를 위한 세트도 필요하고 아 그건 뭐 대충 써도 되니까 렌스는 땡기자 그 며칠 전에 하기로 했던 그그그그거지 그거 포술마스터 차지엑스 세트를 아직 못 만들었고요 포마차액 그리고 쌍검이 없구나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퀘스트는 뭐죠 샤가르마가라 대검 퀘스트네 야 휘검 휘검의 냄새가 나고 있어 저는 불속성에다가 풀예리 삼슬러 쌍검으로 공초에다가 러너 회성삼을 맞추고 다녀요 헤헤 저는 회성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성은 필요없어요 회성보다는요 조금 그건 어때요 회성보다는 회피거리 업은 어떻습니까 회피거리 업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쌍검 회피거리 업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비 쌍검 네 회피거리 업 띄우면은 아무래도 무빙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쌍검 회피거리 업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몬스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뭐 샤가르마가라 더버라기 그 스토우 한탕 해보도록 하죠 이 예쁘장한 마비 쌍검으로 한탕 샤가르마가라 포를 떠버리도록 하겠어 그냥 회 떠버리려는다 슬라이딩이 멀어져서 좋아지는 장점도 있고요 뭐야 이거 이 횃불은 뭐지 어 길드 퀘스트에서 횃불 먹은 적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어 겁나 홍홍 소리 나는데요 아 이거 그거구나 해몬데요 한손이 망친데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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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잖아 이거 오 신기한데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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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귀엽잖아 맨날 쏴야지 귀엽잖아 불을 밝혀라 후후 화이팅 폭탄 놔야지 매립지를 잊지마세요 아 매립지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잡고 겁나 달리기만 하면 될래 마비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대로 해볼게요 무한 공격 아 모르겠는데? 아 한번 끊겼구나 후하 새목 많이 בת세요 아 으아아악 으아아아 Begin 와 겁나 좋네 쌍검 손 아 근데 잘 못쓰겠다 콤보를 아직 잘 몰라서요 쌍검도 한송검처럼 바로 템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뭐 꿈이지? 잘하시네 야 괜찮소 아 그 괜찮소가 아니라 확실히 쌍검이요 한송검과 더불어서 가붓가붓해서요 후딜이 거의 없어 정말 쓰기 편하네 야 이건 잘 쓸 수 밖에 없구나 아니 어째서 공격 공격 끊기는디? 내가 콤보를 못 넣어서 그럽니다 안돼 맞아 다이가 마비 되게 잘 걸리는데요 아주 좋아 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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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뭐야 이거 깜짝아 마비 걸린 줄 알았어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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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서서서서 세 번째 마비 아 무한 콤보를 모르니까 잘 안되는구나 제가 무한 깜보를 모릅니다 무한 깜보 안 맞았네? 어허 신기해라 Get out 후아 흠흠흠흠흠 아! 아 마지막 하네 동물 사냥꾼님 안녕하세요 성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동요하고 있잖아 제발 아 후아 예쁘게 갈고 다시 한번 샤가를 때려보자 let's go 어우 쌍검 너무 좋아 여러분 쌍검 쓰세요 쌍검 최고네 좋잖아 나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저 지금 겁나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 젠장 아 젠장 나한테 똥 걸어놓고 딴 데로 가냐 이 나쁜 자식 아 강퇴사 아 강퇴사에요? 어 그냥 욕했어 개념이 없는 친구였어요 노 개념 막말하는 친구들 있죠? 대상에서 그런 애들이었쌍 매립지 행운해를 빌어 주어요 나도 대검 하나 먹고 싶당 겁나 멋있는 거 격운도 좋아 아 천원짜리인가 보 좋아 쌍검 잘 쓰시는 듯 그러니까요 그 어 왜 이렇게 손에 잘 맞지? 이상해 내가 겁나게 수행해 수행해 수행을 거듭한 해머는 아직까지도 겁나 애송이 같은데 쌍검 뭔가 손 조금만 더 쓰면은 완전 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뭔가 겁나 부네 왜 이렇게 손에 잘 맞죠? 제일 많이 안 쓴 무기를 뭔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야 아 제일 많이 안 쓴 무기를 제일 잘 쓰는다는 건 이거 대체 무슨 변인가 횟불로 리에즈 횟불로 샤가를 때리면 무슨 맛일까 흥! 장난은 끝났다 애송이 흐아 오! 방역병 극구 아 이거 저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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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마시는 와중에 샤갈 사망 아아이 찝찝해라 저지간 미니 햄모 맛 아우 너무 재밌다 미니 햄모 미니 햄모 좋지 않습니까 미니 햄모 흐앙 이것도 사람 날아가 되나 흐앙 아 잠깐만 우리 우리 위주에서 갈무리 안 노갈무리 갈무리 루야여 이거 세번째 파트는 전부 선수 성공이네 아무래도 견룩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다들 포로로 한 적은요 오 아주 좋습니다 흐흐흐흐흐 팝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쌍검은 난무로만 날라가네 난무 아이 아쉽다 쌩유 쌩유 쌩금 쌩검사양족 쌩검도 사람 막 날리고 그럴 싶은데 아 나약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지 아니지 못돼 먹은 교식이요 오 흥미롭군요 아쉬워라 그리담 흠 흠흠흠 제가 이제 자주 즐겨쓰는 무기는 잘 안나옵니다 대검이나 해머 막 수려필 이런거 있죠 이런것들은 기가막힌게 안나와줘 아 너무하잖아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정말로 그런게 있는거같애 몇번 안쓴 무기 아예 안쓴 무기 이런거만 종결이 자꾸 나오고 그러냐 너무행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이제 한손금 차례인가요? 한손금은 그래도 어느정도 써가지고 뭐예요? 퀘스트 끝인가? 아니지 아니지 어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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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세번일걸요? 졸리시고 마니까 숫자를 헷갈리고 있어 자 마지막은 조금씩 쌍얀가 아 아니네? 아니군요 고어 막아라 한마리 수립하기 퀘스트 발식 브레벨인데 자 고어는 뭘로 잡아야 재밌느냐 글쎄 고어는 해머 갖다가 마지막은 역시 해머 갖다가 쪼개버릴깡 해머 좋다 는 오랜만에 이거 어때? 고개 걸렌스 어때? 풀버스트는 어때? 그래 마지막은 풀버스트로 아 멋있어요 풀버스트로 끝내도록 하겠소 겁나 멋있는 풀버스트로 끝을... 끝을 보자 아주 좋소 해보장 부라키라잔 쌍검 퀘스트 없으시려나 부라키라잔 쌍검 퀘어 그건 뭐죠? 제가 쌍검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가지고 쌍검룩에 대해서 아는게 질덩도 없는데 흠... 부라키룩은 뭐지? 이제 쌍검에 뭔가 관심이 가기있어 가곤시...뭐야 엘랄랄랄랄랄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쌍검 이뻐 저번에 막판 녹두님이 이술에 다신퀘해요 아 그랬습니까? 아 그런 내력이 이런이런이런이런 복수다 응 피해복수를 할 때가 온거 같소 피해복수를 나에게 더 많은 풀버스트를 옥랑이 쌍검 퀘스트를 키워주세요 옥랑이 쌍검 퀘스트 그런거 없는디? 으으... 제가 옥랑용 퀘스트가 없습니다 으...읍사 그리고 혼자서 못 키우는데 단품 퀘스트면은 재미나게 키울 생각 있는데 말이지 affp 폴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지 옥랑이랑 라잔 퀘스트면 딱 괜찮은디 말이지요 근데 그런거 어렵겠죠 아이고 아이고 쌀이 오늘의 막판 풀버스트로 한탕 달려볼 생각이오 보자공 간달부님 스킬이 6개에요 뭐뭐뭐시지 어떻게 뛰으셨길래 6개 자 고마가라로 한탕 달려보도록 하겠송 오늘의 막판 풀버스트 시간 애송이같은 포션은 필요없다 한대도 맞지 않기만 하면 될래 맞기전에 내가 취업해서 이 자식에게 빅 빅 경직을 안겨주겠어 풀버스트 인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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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덤 irable 안돼 절컹 넌 나에게 똥을 줬어 어 뭐야 왜 벌써 마비 FOLL MUSTRY 마비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컹 풀퍼스트 으아 이맛이야 아 기맞고 용격포장 아주 좋소 다리를 저렇게 때려놨으니 후아 이 자식이 헌어 셋이 딜을 다 넣고 있는다는 느낌이 어 느낌이 아닐수도 있어요 사실 풀퍼스트는요 이런식으로 딜한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이야 살짝 그래 빵냐 아이 원 더 빵냐 올거냐 으아 풀 오 위험해라 어 위험해라 저거 저거 에이 저기 걸렸구나 내려와 천국을 보여주지 으아 빵 절컹 풀버스터 으아 용격포다 없네 풀버스터 아 없어 짠 풀 버스터 오으아 따뜻해 나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예 조치하냐는가 풀버스터 hop 수레쟁이래요 수레쟁이래요 호이 풀퍼스터 용격포 맛을 분실 뽕냥 아 겁나 못없게 출컹 힐 출컹 흠 힐 출컹 힐 출컹 막술에 매너줌요? 그런 건 없다! 젤컹! 빵야! 기가 막혀! 반해버릴 것 같잖아! 아, 없어! 없어! 진짜 재밌어! 으악! 빵! 아, 이거 정말로 고개 세트 한번 다시 건드려볼까? 고개 세트. 고개가 땡긴다. 매우 매우. 회피거든요. Elbp 필요해! 히에에엣 빵 예 히힛 히힛 빵 설컹 풀 버스트 이게 거식이 될 줄이야 거식이 거식아네 자 두둘 저거 피 몇 남았는지 안 보이나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모넌의 매력같지 않은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애매한 매력 여기서 만약 거시기가 있었더라면 여기서 고개가 있었더라면 살았는데죠 여기서 모넌에서 만약에 몬스터 피통이 보였으면 더 이상했을걸 흥하지 못했을걸 바로 이맛이야 전현숙이 지금 피가 몇 남았는지 감으로 때려맞춘다 그 참 현실성 있네 진짜 잡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작자의 의도가 현실성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몬스터의 체력발을 아예 표시를 안했다고 그렇게 말았다고 하네요 정말로 그렇게 느껴죠 진짜 겁나 열심히 했는데 대체 이 녀석 언제 죽어 겁나 열심히 싸웠는데 갑자기 자빠져서 반란 까지면 그냥 기분 째지는 것이요 그거야 그거 이 똥같은 퀘스트 왜 키워요 저거씨 이거는 정말 사상죄대똥이야 와 미로 맵 좀 봐 오우 소름돋아 이런 길쾌개의 지존 똥을 봤나 와우 겁나 멀어요 1번 맵에서 만약에 고어 잡아가지고 거시게 되면은 1번 맵에서 고어를 놓치면은 이 자식이 2번 맵을 띵기고 3번 맵으로 가게 되는데 아 2번 맵이 겁나 미로야 빅 뭐 빅빅빅미로다 빅미로 겁나 길어 미루도 이런 지존 미루가 없다네 마라톰 코스 정말 러닝은 가벼운 러닝은 건강에 좋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네요 호잇 EPL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선의 무기 영광 좀 타오 이거 89레벨인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 미로맵이 안걸리는 수준일 듯 제가 본 미로맵 중에서는 가장 배배 꼬였네요 그냥 엄청 꼬여버렸어 뭐 저런 지존 미로맵이 있지 정말 신기합니다 파밍 아 왜 역전밖에 안 나와 이거 무조건 역전 확정입니까 질문 매립지를 통해서 나오는 무기 같은 경우는 레벨이 91 이상인 길드 퀘스트여야만 이게 뭐지 없어 모든 장애물을 거치고 마지막 맵으로 왔는데 없어 영광을 새겨뒀는데 이제 방어구라고요 오마이갓 으응 퍼어얼 바스터 아아니 회어어어 원 푸다 아이 슈에 허허헉허허 아우 아우 아우reich 조하 ا이출가에서 으으 트러리당 아 먼저 혼자의 여유 이 자식이 깰 것 같았어 다들 행동이 군뚜다 아 저기 여러분 빨리 가세요 지원 바람 포션도 못 먹게 이 나쁜 자식이 야 포션 좀 먹자 아 고수 푸르래 고수 오 뒷손 으악 자식이 해보자는 건가 탄이 없어서 안맞였어 신기해라 후아 풀 바스터 음 하하하하하하 포격이 없어서 전진포격이 안돼 으악 으악 살려줘 여러분들의 어그로가 필요해요 아상 어 겁나 아파 나 진짜 큰일 났다 즉 수고하셨소 호우 수고하셨소 으아 오늘의 막판 재미나게 달려버렸네요 그러니까 뱀이 드다가 폭탄 하나 예쁘게 깔라고 했었더니만 너무하네 그리고 저는 역전밖에 안나왔어요 영광은 개뿔 역전만 4개나왔다 4개 대단해 오 저 노수레에요 오늘 수레 빈도가 굉장히 낮은디 한 두번 탔나 오늘 저 한번 탔어요 수레 수레 한번 탔습니다 다크 소울에서 수레 탔거 다 타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수레를 너무 안타서 이상해 초코파이 맛있당 아 맛있당 우두향 맛있당 누가 그랬어 아 네네네네네 보내줄겠어 그럼 예스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까지 무사히 마치는데 성공하였소 아주 좋습니다 베리 굿 음 일수레 초반에 한번 당하고 그 이후는 이야 일사천리 완벽하다 너무 좋아 낙마나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한번 보자 에이 이런 이런 시선 땅 остав quck 키린 후쿠 이건 뭐지 푸 Hutch beef 수레를 타야지 꿀잠인데 오늘은 제가 꿀잠을 자는 날 다크소울에서 바람 걸리더라도 보스 잡았겠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잡았겠다 술에도 오늘 한 번밖에 안 탔겠다 완벽하네 저는 꿀잠 자겠습니다 헐매서 경사놨네 경사놨네 아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자랑하면서 끝마쳐볼까 짠 이거바랑 짠 애매 무시하지롱 짠 드라마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매우매우 고맙고 매우매우 고마우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 고로 여기까지다 조급 유랑자님 스카이스님 간달모님 함께해서 매우 즐거웠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꿀잠 주무시길 캬 마비 쌍검 안녕히들 주무시길 바이바이 오후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다시 봤으면 매우 매우 좋겠네요 바이바이